자 명사처럼 쓰이는 투 부정사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 부정사 라는 것은 좀 많이 음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먼저 좀 듣기 바랍니다 자 이건 지금부터 필기를 꼼꼼하게 하게 바랍니다 하나하나 싹 다 필기를 하세요 자 필기 한거를 바탕으로 암기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라는게 있어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 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라는게 있죠 자 이게 단어 이거 보고 품사라 그러거든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름에 명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동사 이런것들 즉 품사는 총 8개가 존재하는데 자 이거 팔품사라 그럽니다 품사라는게 단어의 소속사입니다 단어의 소속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8개의 품사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명사인데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이라는거죠 명사라는거는 자 두번째 형용사라는거는 명사를 꾸미는 것으로써 명사를 뭐뭐한 자 뭐뭐한 자 뭐뭐 니은 받침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자 그게 형용사입니다 보이라는게 명사죠 사람 사물의 이름 소년 자 스마트하면은 스마트 보이 하면은 영리한 소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사는 부사는 자 이거 외웁니다 부사는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건데 일반적으로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건데 스펠링으로는 뭐뭐 ly로 끝나는것들이 99% 부사입니다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건데 자 부사는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사를 꾸밉니다 형용사를 꾸밉니다 또다른 부사를 꾸미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라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사 형용사 또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민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사는 ly로 끝나는거거든 자 그는 달린다 하면은 he runs 그는 달린다죠 s-l-o-w-l-y 하면은 느리게 라고 해석을 하는거죠 느리게 이 느리게 달린다 즉 느리게 라는 말이 달린다 를 꾸민다고 봅니다 그는 느리게 달린다 달린다가 동사란 말이야 동사를 꾸미는거니까 s-l-o-l-y 는 부사라고 하는겁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게 부사입니다 외우세요 자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자 그리고 문장에서는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목적어 역할이거나 또는 보호 역할이 세가지를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게 명사입니다 주어라는거는 문장의 제일 앞에 들어가서 은느니가로 해석되는게 주어거든 the boy is 그 소녀는 행복하다 자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 그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r she likes 목적어입니다 she likes the boy 그 여자는 좋아한다 그 소년을 좋아한다 자 이때는 보호로 쓰인겁니다 목적으로 쓰인겁니다 뭐 를로 해석되는거 목적어의 위치는 자 동사 다음에 나오는게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보호라는건 뭐냐면은 he is a boy 그는 소년이다 라고 할 때 뭐뭐 이다라고 자 뭐뭐 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거는 그거는 보호입니다 he is a boy 그는 소년이다 즉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다 외웠습니까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운거를 바탕으로 자 외운거를 바탕으로 자 명사라는거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된다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되는 것이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된다 명사를 꾸민다 부사는 문장이 어떻게 사용된다 자 동사를 꾸미고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 라고 볼 수 있죠 문장 전체를 꾸민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철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부사의 역할 세가지를 반드시 자 반드시 암기를 해야 투부종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투부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종사 이라고 그러는데 투 다음에 동사를 갖다 붙이는거 근데 동사의 원형 형태를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는 투부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 다음에 동사원형 즉 동사에 ing 또는 ed 붙이는게 아니라 원래 있는 원형 자체를 붙이는거 투 다음에 동사함으로 라이드가 타다 자 그래서 나는 탄다가 아니라 자 이거 어 명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투부종사가 명사처럼 쓰이니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일까 투 다음에 동사원형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명사 명사가 하는 역할을 고대로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그리고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장에 제랍이 나오면 자 제랍이 나와서 뭐뭐하는 것 하면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동사 다음에 나와서 뭐뭐하는 것을 하면은 목적어고 자 동사 다음에 나와서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은 그때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I want to 나는 이게 지금 주어고 동사죠 자 타는 것을 원한다 뭐뭐 늘 로 해석되면은 이거는 뭐야 목적으로 쓰인 거란 말이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라 그렇고 자 어떤 문장에서 투 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면은 그게 명사로 쓰였다 라는 겁니다 즉 명사적 용법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이라는 겁니다 자 셋 중에 하나 들어가면은 다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투 라이더 스케이트보드 here 여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동사 앞에 나오는 것은 명사 주어입니다 주어 My puppy wants 우리 강아지는 원한다 Play with me 오히려 하루종일 나랑 함께 놀기를 원한다 노는 것을 원한다니까 목적으로 사용된 거군 그 다음에 My dream is 내 꿈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은 그때는 보호라고 그랬습니다 자 금메달을 따는 것 이다 라고 해석됐죠 뭐뭐이다 라고 해석되면은 그때는 보호입니다 밑에 자 투 군사의 명 부종사의 역할에 부위표를 하세요 Do you want to 당신은 원합니까 뭐뭐들이죠 여행을 목적으로 뭐 을룰로 해석되면은 목적어 입니다 My plan is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보호입니다 뭐뭐라는 것이다 나의 계획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다 보호입니다 뭐뭐라는 것 그 다음에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춤추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된 거고 문장에 제일 앞에 들어갔으니까 동사 앞에 있는 것은 항상 주어라고 그럽니다 잭 잭 to buy 스마트폰 잭은 희망합니다 스마트폰 사는 것은 목적어죠 My wish is to make new friends 내 바램은 미국에서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뭐뭐라고 해석되면은 그게 보호죠 My dream is 내 꿈은 To be an astronaut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다 또 보호로 사용된 겁니다 To take pictures of my cats 내 고양이의 사진을 찍는 것은 자 이거 주어로 사용된 겁니다 됐죠 두 번째 형용차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입니다 형용사처럼 쓰인다 그랬으니까 투부정사가 다른 말로 뭐야 명사를 명사를 꾸민다 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자 dirty car 이런 식으로 꾸민단 말이야 즉 명사의 앞에서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밉니다 하지만 투부정사는 자 명사가 나오고 뒤에서 꾸미는게 특징입니다 그때 해석은 뭐뭐라고 해석을 합니다 피터는 구입했습니다 책을 어떤 책 to read하면은 읽을 책 뭐뭐라고 해석이 되면은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To의 해석을 지금 보는 겁니다 Do you have To의 해석이 15가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당신은 음식을 갖고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겠죠 I don't have time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리할 시간 We need something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마실 뭐 뭐 할이라고 해석되죠 명사 다음에 투가 붙어서 뭐 뭐 할이라고 해석되면은 그거는 형용사중용법의 투 부정사입니다 명사 다음에 투가 붙어서 I want water to drink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하다 그렇지 괄호 안에 말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It's time 시간이다 어떤 시간 To say 말할 투 다음에 동사 원형 Goodbye라고 말할 시간이다 It's time to say goodbye Do you need 당신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To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3번에 헨리 헨리 헨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숙제 홈워크 자 홈워크 투 두 겠죠 해야할 많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There are wonderful places 많은 장소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투 비지트 겠죠 방문할 수 있는 방문할만한 많은 장소가 한국에는 있습니다 5번 They are looking for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집 하나를 A house To Stay In 안에서 머무를 집을 찾고 있습니다 6번은 You don't have time 너는 시간이 없다 To waste 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구입했습니다 뭐를 구입했냐면은 새로운 신발 To wear 겠죠 착용해야 되는 새로운 신발 명사람에 투가 붙습니다 Everybody needs 모든 사람은 필요합니다 친구 함께 놀 친구가 필요합니다 Friends To play with 겠죠 To play with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입니다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는 자 아까 부사가 뭐를 꾸민다 그랬지 동사를 꾸미고 자 또 혁명사를 꾸미고 또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는 뜻이 뜻이 여섯 가지인데 투 자체의 뜻이 일단 여기는 기초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다 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기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위해서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원인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합니다 감정 다음에 투가 나와서 뭐뭐 해서 I am happy 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I am happy 하면은 나는 행복하다 감정이거든 to meet you 널 만나서 뭐뭐 해서 널 만나서 행복하다 I am sad to meet you 슬프다 감정 다음에 투가 붙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위해서 라고 해석되는거 하고 감정 다음에 투가 나와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합니다 자 부사처럼 쓰이는 클릭 here 여기를 클릭하여라 노래를 다운받기위해서 뭐뭐 하기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came 왔습니다 그 영화 배우를 보기위해서 위해석하고 알렉스가 walked on the farm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모를 돕기위해서 위해석죠 자 밑에 I am happy to make good friends 나는 행복하다 좋은 친구를 사겨서 뭐 해서 we were sad 우리는 슬펐다 to hear the bad news 나쁜 소식을 들었어 밑에 미추치 투부정사의 뜻을 우리말로 쓰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I turned up the light 나는 전등을 껐습니다 to sleep 자기 위해석죠 위해석 he opened the refrigerator 그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to drink milk 우유를 마시기위해서죠 우유 마시기위해서 mom get up Ollie 엄마가 빨리 일어납니다 to go swimming 수영하러 가기위해서 수영하러 가기위해서 수영하러 was happy to be back home 수잔은 행복했다 감정이란 말이야 투비 백호 화면을 뭐뭐 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we went out to watch the full moon at night full moon이 뭘까 full moon 가득 찬 달이니까 보름달이겠죠 자 우리는 밖에 나갔습니다 밤에 보름달을 보기위해서 보름달을 보름달을 보기위해서 밖에 나갔다 6번 I am so sorry 나는 정말 미안하다 to live early 빨리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 감정이 좀 해서 자 빨리 떠나게 되어서 빨리 떠나게 되어서 빨리 떠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다음에 I am very pleased 기쁘다 라는거죠 to come here 여기에 와서 기쁘다 my brother is saving money 우리 동생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to buy new shirts 자 이걸 뭐 뭐 하기 위해서죠 새 셔츠를 사기 위해서 my brother is saving money to buy new shirts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practice more 부터 해서 지금 직접 문제를 또 풀기 바랍니다 82쪽까지 82쪽까지 풀기 바랍니다 82쪽까지 stations 테스트 . . . . 감사합니다.